안녕하십니까 선생님. 안녕하세요 청하만 시행입니다. 저희가 오늘 어떤 특정 인물의 모자지간의 궁합에 대해서 볼 거거든요. 부모와 자식의 궁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. 아 그렇지. 정보 제공해 드릴게요. 그런데 우리 비디님이 두 양반을 놓는데 여기서 봐서는 둘이 아니라 부모가 아버지도 계시고 형제도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장남 아닌 장남 노릇을 해야 되겠고 혼사의 운은 열렸었는데 이 사람 결혼 안 했어? 아직은 했어요. 아니 아니 아직은 결혼에 운이 없고 말하자면 그동안에 두 번 세 번의 혼기는 갖다 다 놓쳤단 말이야. 이제 놓친 거야 늦게. 결혼에 올해 운은 갖다 열렸어. 올해 운은 열려서 올해 만나는 인연이 내 인연이다 그랬거든. 그 인연하고 잘 이어나가야지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딱 보면은 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런 관계보다도 이 사람이 여지껏 살아오면서 채미받고 돌듯이 돌아왔어 인생이. 이 아드님이 머리도 굉장히 좋고 내가 혼자 벌어서 아무리 형제가 뭐 이렇게 보면은 이 집에 엄마가 저기를 보면은 세 자손을 두라고 하는데 엄마가 근데 여기 형제가 있어. 형제가 지금 보인다. 형제가 보이는데 이 아우가 이 아들이 53살이 작은 아들인 것 같아. 근데 장남아닌 장남 노릇을 해야지 된다 이래. 그거 뭐냐 우에 갔다 위 형이나 누가 우 사람이 있는데 말하자면은 부모한테 하는 게 아들 맞잡이로 이 사람이 해야지 된다는 말이다. 그러니까 모든 일은 갖다 일사철로 다 해놓고 좋은 소리를 못 들어. 좋은 소리를 못 듣는데 냉정하게 따져서 보면은 이제서야 내 인연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 아들도 살콕일을 해야지 돼. 살콕일을 해야지 되고 재물의 운은 없다고 소리는 못해. 근데 물고픔이 되고 다 사라져 버렸다. 그동안에 여지껏 있었던 금전 이 금전이 소서히 벌어있던 이 금전이 7년 사이에 올까지 올해까지 모든 게 금전이 서서히 다 없어졌어. 다시 시작하는 운기가 들어왔단 말이야. 근데 이상하게 왜 이렇게 막 시끄럽지? 부모와 자식 간에 금전으로 다 엉켜서 그러고 형제도 다 따로 국밥이야. 부모나 아버지나 엄마나 이 형제나 이 삶에 따로 국밥이야. 어떻게 보면 코너에 몰려 있는 것 같고 내가 큰 그릇이 돼서는 베풀고 장난 모양 다 했는데 결국은 지금 빈바가지야. 빈바가지라는 것은 뭐냐. 뭐 하다 못하면 부모 갔다 형이 사업을 하든 어디다 돈을 내줬든 뭐를 했든 뭐 잘되자고 이렇게 금전이 돼갔든 어쨌든 이 사람 손에서 나간 금전이란 말이야. 들어오지 않아. 들어오지 않고 지금서부터 올해 이제 올 지나고 내년서부터가 이제 이 사람의 중반기 운이 들어오거든. 운이 들어오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됐을까. 부모와 자식 간에는 처음에는 참 좋은 저기로 갔다 넘어왔단 말이야. 넘어왔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지금 7년, 8년 됐는데 그것이 뭐 서서히 이제 좀먹듯이 금전의 운이 좀미들었다가 올해 이 이민연애 터진 적이 됐단 말이야. 올해 53살의 운이 안 좋아. 여복은 있어. 이 사람. 여복으로 있고 모든 거 지나간 건 갖다 다 적여놓고 이제는 나다. 나 우에서 사라지던 마음으로 내 인생을 다시 사는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 좋다 이래. 근데 나도 자식을 낳는 사람이야. 그런데 왜 부모와 이런 사이를 그렇게 말을 할까 할지는 모르지만 이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모든 게 지금 깨져버렸어. 근데 금전으로 운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래. 맞아요. 금전으로 운해서. 그러면 뭐 여기 이 사람이 형이 아닌데 말하자면 장손이 아닌데 장손은 제일 우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. 장손이 아닌데 장남노릇으로 한다. 그러면 재문문제 금전이고 뭐고 다 이 사람이 형이나 누구한테 사업을 대줬든 뭐를 대줬지 어떻게 됐든 누가 갖고 갔든 이 사람 돈에서 나간 거거든. 근데 이 사람이 버는 돈은 누가 갖고 가도 성공을 못해. 이 사람만이 내 재산을 관리를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사주지. 이 사람이 벌어온 그 금전은 어느 누가 가서도 성공을 못해. 부모도 내가 집을 사줘갖고 엄마 여기 사세하고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. 무슨 얘기인 줄 알겠지. 마음적으로 힘적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올해 2년이 이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들이 살 길이 있다 그래. 내가 이 세상을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. 올해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. 얼른 막 진짜 그냥 뭐 외국으로 도피하고 싶고 부모 형제한테 의의도 끊고 싶고 막 이런 충동이 많이 생겼단 말이야. 어떤 문제를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그래서 부모와 엄마가 도 길이 멀어지고 내 자식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없다. 그런데 누가 어떻게 됐든 엄마가 실수가 됐든 형제가 실수가 됐든 어쨌든 간에 금전으로 이 사람의 금전으로 치우친 운이란 말이야. 그런데 이 사람이 금전을 이렇게 해보라 해서 막 나간 돈도 아니고 그랬는데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 금전이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어. 그러니까 이 아들이 화가 나고 그럴 수밖에 없겠지. 그러면 서로가 이해가 가게끔 어떤 선에서 합의점으로 대야지 되는데 형제가 그러질 못하고 이 사람을 욱박 찌르는 격이 됐단 말이야.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화가 나는 거야. 화가 나서 이상하게 잘못하면 산다 못 산다 소리가 부모하고 본다 안 본다 소리나 하고 의 끊는다 소리나 하고 뭐 이렇게 관제가 끌었으면 재판이 간다 소리가 들을 것 같아.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이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말고 이제는 그동안은 내가 다 그냥 형제들한테 부모한테 베풀었다 생각을 하고 다시 이 사람은 새 출발을 하면서 하는 것이 금전도 더 벌어요. 돈도 많이 벌어. 못 버는 거 아니야. 재물의 운은 있어. 10월 27일생. 그리고 여복이 있다 그랬잖아. 여복이 있어서 아픈 상처를 같이 어루만져서 같이 가정을 꾸미고 나가기 때문에 이 아들은 쉬운 세상은 가정을 꾸미면 걱정이 없어. 걱정 사는데 지장 없다. 지장 없어. 단 부모하고의 연이 완전히 끝날 것이냐 형제 간에 끝날 것이냐 안 끝날 것이냐. 그렇지만 그래도 피를 나눈 부모 자식 간이잖아. 당분간은 갖다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아드님이 좀 마음을 원래 이 사람이 착해. 남자가 이 아들이. 그러니까 마음을 좀 쬐끄받아서 당장은 저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서히 나중에 몇 년 뒤에는 그래도 자잘못을 갖다 니우치고 서로가 좀 쬐끔씩 왕내는 갖다 그렇게 막 많이는 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 갖다 융합이 되지 않을까 그래. 관계 회복이 나중에는. 어 나중에는. 나중에는. 왜? 이 아들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러거든. 근데 이 아들도 사제는 자손이 아들이 둘이야. 53살이. 그러는데 이 사람도 자식을 낳고 이러다 보면 부모니까 그래도 갖다가 나중에는 잊혀져가고 그러거든. 그래서 앞으로가 모아지는 돈이 이제 내 돈이다. 올까지는 힘들어. 마음고생으로 헤쳐나가기가. 그러나 내년 시우는 4살서부터는 모든 게 이제 정리정돈이 됩니다. 시끄러워 죽겠어. 서로가 극과 극이 돼버렸어 지금. 근데 이거 부모와 자식 간이잖아.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자식이고 가슴 안 아픈 자식이 없어. 응. 그니까는 뭐 이유야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잘해보자고 할 것이 같다.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랬겠지. 그러나 이상하게 이 사람이 좀 안타까운 것은 시우는 3살의 운이 여기까지라는 거. 금전이. 그동안에 벌었던 금전은 그냥 소리소문 없이 흘러나가. 그러나 앞으로의 그 재물이 나한테 곶간이 갖다 차는 운이고 또 여복으로 산다 그랬잖아요. 이 사람은 여자를 만나야지 돼. 그 기회가 많았었는데 진짜 큰 후회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 많이 참고 견뎌왔거든. 근데 이제는 내가 가정이라는 걸 꼭 있어야지 되겠다는 것을 본인이 작년부터 느꼈어. 이 아들이. 그래갖고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좋은 인연이 나오다 보니까 또 어떠한 금전의 관계고 뭐고 이렇게 다 화살이 돼갖고 터진 것 같아. 그랬는데 뭐 터지긴 잘 터졌어.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고 이미 써서 없어진 돈이라면 저기가 그러는데 이상하게 금전이 이 사람 돈이 다 없어진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좀 남아는 있어. 뭔지 모르게. 근데 그걸 과연 나머지를 금전은 내 것으로 찾아올 것이냐 안 찾아올 것이냐 그건 본인이 하는 얘기고 그냥 모든 걸 하나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. 이제는 내가 부모와 내 동기간에 내 한계는 이거다 할 만큼 했다. 잘했어. 앞으로는 내 식구와 산다는 그런 의지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지나가니는 뒤도 돌아보지 마라 그래. 앞으로가 문제거든. 앞으로 잘 살아. 잘 살아. 그리고 여복이 들어온다 그랬잖아. 여복이 들어왔기 때문에 둘이 합의만 잘 맞춰서 서로가 아픈 상처를 달려줘가면서 하면은 이 사람은 무궁무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야.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야. 고생 무척 했다. 자기는 돈을 갖다가 지독하게 써보지는 못하고 누구 말 맞다나 죽 써서 개조혼여 시킨다고. 돈 벌어서 남 좋은 형제들이나 부모한테나 나간 돈이라고 생각해. 부모랑 돈을 주고 이랬으면은 내 부모 줬으니까 길러준 공도 있으니까 괜찮지. 부모도 돈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런다. 둘이 사이가 모자간에도 이렇게 됐고. 아버지하고도 그렇고. 다 형제간에. 이거는 화합되게끔 하려면은 부모는 아무 죄가 없잖아. 그런데 저기 나이가 벌써 81살이면 이 고전관념이 어떻게 벽혔냐면 이 노인네들이 오로지 큰아들 큰아들 큰 자식 큰 자식. 나부터도 그런 걸 다 겪어 왔으니까. 내가 맞은데 오로지 우리 친정에서 왜 큰아들 큰아들 야 뭐 좀 해줘라. 진짜 얘 진신나고 해주는 사람은 머리 아프거든. 그런 걸 다 겪어 봤기 때문에 이 아들이 우리랑 같이 그렇게 형제들이고 부모고 베풀려고. 혼란은 사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. 그 재물이 갖다가 저기 하지마. 나만 태렙도 뜯겨도 뜯겨. 모아지는 재산이 아니야. 앞으로가 이 아드님이 갖다 불어나는 재산이 내 재산이니까. 건강만 잘 챙기고 지나가니는 자기가 다 수습을 했으면 좋겠어. 자꾸 이렇게 관제가 걸려있다고 그래. 어떻게 부모 자식간에 이렇게 관제가 걸려있어? 형제가 껴 있는 거야? 맞아요.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부모는 그래도 아휴 좀 그렇다.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 아드님이 대단한 사람이거든. 판단력이 강하고 하니까 그 서럽고 괘씸한 거만 생각하지 말고 그 마음을 그래도 피는 찐하다고 그랬잖아. 대연이가 똑같은데 어떡할 거야. 그러니까 그걸 감싸안고 왜 내가 손해를 봐야지 돼요. 이게 아니라 그래야 편해. 그래야. 이 사람 마음이 독한 사람이 아니야. 이 시윤 세살이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말 한마디에 미안하다. 어쩌다 하고. 그러면은 그런 사과를 또 들으면 괜찮은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를 바바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괘씸인 거야. 그래서 괘씸인 거야.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앞날을 생각해서 앞으로 새 출발을 생각해서 그런 걸 좀 마음에서 해놓고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그래도 가정 꾸며서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금전에 운은 많이 들어오고 그랬으니까요. 여기저기서도 섭외가 들어오고 막 이래. 그래서 크게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지나간 일은 딱딱 이달에 10월에 딱딱 털어버리고 근데 이게 얼른 잊혀지진 않잖아. 근데 여기 조금 끌어서 12월까지는 가. 근데 올해로 이미 년에 다 정리를 하고 새 출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정학만 신이었습니다. 네. 개경님 박수홍 씨하고 박수홍 씨 어머니? 박수홍 엄마 그거 뭐야 미운 생각 거기 나오는 그 양반 말이야? 네. 아니 그 양반 이 아들한테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닌데. 뭐 정확한 내부 상황은 잘 모르겠고 남아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. 그럼 큰아들 때문에 그러는 거야. 이 박수홍이가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고 박수홍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엄마 절대 그거 아니야. 그거 아니야. 근데 너무 크게 이제 자식들이 이제 저기 하다 보니까 감싸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아들도 그렇게 된 거거든. 그 막말 박수홍 씨라면은 박수홍 씨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. 예약하고 비교하다보단 말야. 그의 아예.